공병호 TV의 공병호 삼성정권의 조사보고서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1985년부터 1989년도 유동성 랠리가 진행되었을 때도 가격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코스피는 당시에 50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은 과열된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재훈 삼성정권 채널형업본부장은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본래 유동성 장세는 고평가와 과열 논란을 키워가면서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정시도 작년 못지않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업계에서도 대체로 올해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정권시장이 고공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돈 뿌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동시에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백신 보급이 성과를 드러내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상당한 통제력을 확보하면서 소비도 회복되고 투자도 회복되고 동시에 생산도 회복되면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업계에서 나오는 전망은 통상 비관론 보다도 낙관론의 무게중심을 싣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더욱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호황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호황은 특별한 호황이고 오래오래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황 국면에 접어들라도 이런 불황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이른바 군집 심리, 우 따라가는 그런 심리는 정권시장에서는 유별날 정도로 특별한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출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정시의 관계자들은 영업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그런 불황이라는 단어, 불황 운운하는 것을 그냥 쉽게 내놓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다소의 덜뜸, 고향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중에는 세 단어를 깊이 받아들여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비트, 빛내서도 투자한다. 패닉바잉, 공포 때문에 행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다, 찬다. 대개 가혹한 불황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자 투자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가혹한 불안 경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가혹한 불황은 책으로 읽는 것과 직접 본인이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929년도에 대공황을 젊은 날에 체험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가혹한 불황의 경험을 머릿속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의 그런 가혹한 불황 경험을 찍게 했던 사람들은 아마 평생 동안 그 상언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고 여러 차례 가혹한 불황에서 살아남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시장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소수 의견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빈킹 교수입니다.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고 지금은 뉴욕 대학교의 스턴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1월 4일날 화상으로 진행됐던 미국 경제학계 AA 연례총회에서 몇 가지의 의미 있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좀 있고 다양한 종류의 불황을 겪어낸 전문가들이 주는 그런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 더 그 의미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머빈킹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전망과 정책이라는 그런 세션에 참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국가 및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건전성을 앞으로 회복하려면 대규모의 채무조정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이것을 좀 다시 풀어서게 되면 상당한 부채조정이 있고 나서야 세계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머빈킹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많은 금융회사들이 대차 대조표의 자산가치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떨어내리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다수의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가치가 일순간에 대폭 평가 절화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아주 좀 무서운 경고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항상 우리가 다수가 한쪽 방향으로 싹 쏠리게 되면 그때 투자를 하건 생산하건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든지 간에 소수의견의 길을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죠. 일종의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빈킹 교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촉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더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금융위기의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다시 머빈킹 교수의 이야기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계부채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보다도 현재 더 높다. 2008년 위기 이전에 문제가 너무 많은 차입과 지출이었다면 오늘날 문제는 너무 많은 차입과 너무 적은 지출이라는 점이다.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고 부채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머빈킹 교수는 우리가 또 다른 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기업과 다른 경제 주체들 모두 다가오는 부채 재조정의 물결은 국가 간에 더 큰 협력 없이는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러면 가장 취약한 국가들부터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사기 미국 행정부의 초기 과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여당과 야당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도 주목했던 것이 지금뿐만 아니고 다음까지도 포함하게 되면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머빈 킹 교수의 주장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극감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서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언제까지 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가져왔는데 오늘 머빈 킹 교수의 그런 경고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해야 될 그런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